와쓰 나이스 착쥐 자 가라 오빠쿠모의 반응을 기대해봅니다 뚜루루루 자 이것만 이제 애플의 반응을 기대해봅니다 애플의 반응을 기대해봅니다 자 이건 말이지 이거 쉽지 않냐 좀? 야 겁나 쉬운데 이거 어 봤어? 지나가니까 바닥에 묻어지는거 그래서 위험한거야 근데 저기 보이는 건축물은 뭐지? 설마 왕궁인가? 글쎄 왕궁치고도 너무 초라한데? 저게 왕궁이야? 간나 초라하네 뭐 꾸민것도 없어 아니야 자이언트 골렘죽은 쓸데없이 화려한걸 실현한다 했어 어 그럼 왕궁일 가능성도 있겠네 가보자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어 엄청 넓잖아 웬 놈들이야 한칼나 군자 감히 어스케이크님이 궁에 들어오다니 사살하겠다 잠깐만요 그런게 아니라 그만 저녁들은 자격을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이다 아 그렇습니까? 뭐야 혼자 해야해? 아하 자격방 시험이 이걸 위해서였구나 그래 짐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어 난가 그렇다 우리는 골렘의 승지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왔습니다 음 그래 그럼 해방의 보석이 필요하겠군 해방의 보석? 그거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? 해방의 보석을 사용하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가도 좋다 좋아 가자 엘리트 그래 집으로 가는거야 안칼라곤 2 해방의 보석을 저 아이들에게 주게 예 알겠습니다 해방의 보석이다 그것을 저기 안에 넣어라 그럼 이루어질 것이다 가자 저기 하얀색 안에 넣으면 돼 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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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 어 어 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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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털이 없어졌다.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 듯이 없어졌다. 그럼 골롬의 선전이 꿈이 어떤 것일까? 에이 모르겠다. 배고프라 밥 먹으러 가자. 그렇게 난 저녁을 먹으러 아대충운에 데려갔다. 하지만 나는 이때에 눈치채지 못했다. 주머니 속에 메탈 골롬이 준 통행증이 있었다는 사실을... 통행증? 통행증? 통행증은 이미 오래전에 없으셨는데? 통행증? 왜... 골롬의 성지 골롬의 성지 디엔드입니다. 여러분들. 아... 골롬의 성지 디엔드? 여기 또 이렇게 뭐네요? 탈춤에 안났던 엔딩을 봤어. 이 탈춤에 굉장히 재미있었네요. 좋아좋아. 좋아좋아. 설마 여기 무기가 없군. 실망이야. 통행증. 통행증 없... 없었어요. 통행증이 없어진 것 같지만 저기에는 해방의 보석이 있습니다. 해방을 시킵시다. 될...... 으ogue... rapping 1 탈춤에서 들어갔다고? umo1 민원 무슨 소리야 내가 땅에서 떨어지다니 자 골룽 선지 이렇게 행동을 받군요 근데 이거 부품 언제까지 펴 주는거? 몰라 장난 뜯었네 골룽 메사지 2가 있는데 아 뭐 이렇게 재벌만 합니다 자 골반전지 타추맵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